쿠페 기절이야 쿠페 내가 기절 시켰어 성태 이거 타봐 영영이 타면 안 돼? 레드존이야 성태야 타야 돼 성태야 피 아래 파밍 붕대 가마 타서 파밍 그만하고 파밍 타서 파밍 그만하고 나 이런 식으로 제어하면은 나 진짜 게임 못해 진짜로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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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가자 화이팅 화이팅 얘들 킬링이 있는 트레이드만 되면 돼 트레이드만 홧킬만 찍지 마 홧킬만 찍히지 마 홧킬만 찍히지 마 살릴 수 있는 데서 놔 아니 나 알았어 알았어 나 와놈 갈게 나 와놈 갈게 아니다 나 와놈 아래 애들 브리핑 해줘 응 천천히 수영장 쪽에 둘 계단 클리어 간다 아 나 같이 가줄게 반대편에서 긴장 1번 하나 있다 형 수영장 둘이잖아 1번 있어 1번 여기 화장실 있어 어 가스 러스트 해가지고 이거 컨트롤 누르고 있냐 발 앞에 방에도 하나 있다 야 거기 다 있는 거 같아 수영장 움직임 없어 내 쪽 내 쪽 아 여깄다 다갔어 끝 끝 끝 끝 끝 수영장 없어 수영장 없어 수영장 없어 올라간다 응 나도 따라가줄게 1차라인 끝에 아까 총소리 났어 성태가 가보자 여기 사본쪽에 총소리 났어 아까나 파크로 하기 전에 떨고 끝바 끝이 바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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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다 파악 안됐다 일자 더 있는지 몰라 단차 단차가 나갔다 발소리 들었나 여기 사본 사본단차 나이스 어후 아파라 이제 사고집이 안가 1번 살리고 그냥 단차 2대 2대 맞춰놨어 그거 살리고 빠졌다 꿀집 쪽으로 하나 더 다시 기절 사본기절이고 한명 바로 살릴듯 같이 있었어 어디야 양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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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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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2층 거실 거실이어야 돼? 학번도 있냐 여기 보면? 2층 메인 끝났어 나이스! 상대 올 다잇! 성태 빨리 내려와줘 파밍 그만하고 파밍 그만하고 파츠 좀 바꾸 파츠 아유 파밍 언제까지 할 건데 출발할 때 출발해야지 파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죽여서 먹으면 되지 상태만 가야지 그니까 아 너 운전도 해줘 해줘 마니 지리 아파트 뛰어나가고 있거든 저나야? 여기 해봐 자 우리가 왜 텐데 탱크 여기 앞에 양룡이 양룡이 내가 쭈고 있을게 메인 도로 양룡이 양룡이 하자 양룡이 양룡이 따라가 봐 응 사고 안 나게 위험하지 않게 멀리서 총소리도 없고 총소리도 없고 많이 올 거야 말했어 부쳐봐 누나 김지 세운다 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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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 기절 뒤에 다른 차도 있어 뒤에 다른 차도 있어 코페 지나갔어 코페 지나갔어 내가 코페 봐줄게 코페 봐줄게 사왔다 코페 코페 봐줘 코페 있어? 코페 있어? 코페 기절 코페 기절 레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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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기절 레토나 둘 기절인거 같은데? 하나 기절인가? 하나 기절 하나 타서 아 진짜 짜증나지 않아 파빈 그만하고 나 이런 식으로 제어하면은 나 진짜 게임 못해 진짜로 아니 레드전이라고 레드시오 아니 레드.. 아니 아 레드.. 애들 다 가잖아 아 나 레드전 뛰하긴 해야되니까 어 출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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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쿠아 네 뒤에 차? 아쿠아 네 뒤에 차? 저거잖아 저거잖아 어 쭉 가 누가 쭉 가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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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잡아줄게 아 둘이 트레이드해서 다 잡지 못할 거 같고 조금만 타면 붙잡길래 뚜껑발 뚜껑발 고발 잡을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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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기 나이스 나이스 여기서 팜이 이제 못해 팜이 못해 차고의 사람 있어 못한대 아니 이거 차고의 사람 있어 아니 여기 치즈는 가능해 차고의 사람 있어 아니 여기 치즈는 가능해 아 밀지마 운전 들어가자 이거 들어가자 어 저 파밍이 하나도 못해 판도 없고요 아 나도 파츠 하나도 없어 그만 찡찡거려 도착할 거에요 아무 파밍이 아 여기 집에서 여기 집에서 여기 집에서 파밍해 여기 파밍이 여기 꼬집 내려주게 꼬집 됐다 꼬집 해먹어 어 정신없어 알았어 으흐흐흐흑 팔각정 둘 있다 서클밖에 없고 이거 비상낙하 조심해 못 쓰는 거야 팔각정 조심해 팔각정 나 쫓다 둘게 왜 이렇게 잘싸? 이거 안 죽는 자리에서 죽잖아 어 저 멀리 뛴다 팔극천 뒤에 그 해안가 따라 뭐 하나 뛰어온다 한 대 두 대 세 대 뭐야 저 왜 이렇게 뭐야 뭐라 왜 이렇게 잘 싸? 어 이거 팔극천 쪼 뒤에 여기 여긴가? 사본인가? 서클 나잉! 어? 일단 일단 붙여서 우리 차 있어서 이거 우리 가자 이거 출발하자 먼저 가자 뭐 이거 바퀴 없어? 어 없어 이거 같이 타 어 머리 조금 느려 어 나 맞았다 이거 핵조심해 이거? 어 나 집에서 천천히 살려야 될 것 같애 어 나 집에서 천천히 살려야 될 것 같애 수류탄 오는 것 같은데? 어 자기장 수류탄 간다 어떡하지 이거? 연막이거든? 수류탄인가? 우리 살았다 차 소리 차 소리 차 소리 우리 집에서 뛰어오는 거 있을 거야 나 셀프티 패스 봐줄게 차 뒤는 없는 거지? 오른쪽 패차 뒤에 하나 있었네 패차 뒤에 하나 있었네 핑디 하나 있어 그거 내가 눕힐게 누가 누웠어 패차 나 오른쪽 깎아볼게 오른쪽 깎아볼게 오른쪽 와볼래 다진 하나 더 기절 오른쪽 가로볼래 택 기절 투시한다 나이스 보여줘줌 하나 더 아니 아직 태워줘요 끝났어 나 핑 다 나올게 나 핑하면 안 돼 나 핑하면 안 돼 나 핑하면 안 돼 자리양 때문에 이거 꺾어야 되지 괜찮아? 괜찮아? 꺾어갈게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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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해봐 하나 기다려 능선? 봐줘 이거 오른쪽 봐주지 연막 좀 까줄 수 있나 하나 높아 놨거든 위에 줄기 자리야 위에 라우스야 연막 까야겠다 나 연막 오프다 연막 내가 깎을게 내가 피킹하고 내가 깎을게 이거 근데 뒤에 밀고 오면 좋아 위에 라우스라 그냥 둘이 미는게 나을텐데 기절킬이거든? 안 보여 연막 때문에 안 보여 올라오면 맞아 차 아직 살았거든? 이거 차 다같이 사야될 듯 하나 산거? 바퀴 하나 나갔어 이거 걸어서 피킹으로 밀어야 돼 아 그래? 그럼 안 내릴게? 이거 못해 못해 뭐 던진다 위에서 2번 2번 눕혀야 되는데 2번 피킹해봐 그냥 2번 배피다 뛰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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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위에도 있다 내가 오른쪽 위에 봐줄게 내가 오른쪽 위에 봐줄게 나 2번 피킹해줄게 떼줄게 연막했어 연막 싸워봐 야 오른쪽도 대가니까 1세야 오른쪽 조심 야 오른쪽 하나 기다려 오른쪽 하나 기다려 오른쪽 하나 기다려 1번 제끼긴 해야돼요 1번 제끼어봐 1번 제끼어봐 오른쪽 싸운다 오른쪽 무시해 1번 제끼었어 1번 제끼었어 1번 제끼었어 1번 제끼 우리 빼고 3명? 나 1단이야 천천히 이거 얘네 여기도 기절 되니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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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괜찮아 괜찮아? 기적이 키리야? 아, 바사다, 바사다. 나이스! 이겼다! 나이스! 아, 다들 고생했어! 수고링, 수고링!